윤동주 1917년 12월 30일에서 1945년 2월 16일 일제간점기에 짧게 살다간 젊은 시인으로 어둡고 가난한 생활 속에서 인간의 삶과 고뇌를 사색하고 일제의 강압에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고민하는 철인이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그의 얼마 되지 않는 시속에 반영되어 있다. 만주 북간도의 명동촌에서 태어났으며 기독교인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본관은 파평이며 아버지는 윤영석 어머니는 김용희다. 1931년에 명동소학교를 졸업하고 한때 중국인 관립학교인 대랍자 학교를 다니다. 가족이 용정으로 이사하자 용정에 있는 은진중학교에 입학하였다. 1935년에 평양의 숭실중학교로 전역하였으나 학교에 신사참배 문제가 발생하여 필수당하고 말았다. 다시 용정에 있는 광명학원의 중학부로 편입하여 거기서 졸업하였다. 1941년에는 서울의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에 있는 리쿄 입교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였다가 다시 도시샤대학 동지사대학 영문과로 옮겼다. 학업 도중 귀향하려던 시점에 항일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인연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그러나 복역 중 건강이 악화되어 1945년 2월에 생을 마치고 말았다. 유해는 그의 고향 용정에 묻혔다. 한편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옥중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은 결과이며 이는 일제 생체 실험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8세의 젊은 나이에 타기하고 말았으나 그의 생은 인생과 조국의 아픔에 고뇌하는 심오한 시인이었다. 그의 동생 윤일주와 당숙인 윤영춘도 시인이었다. 그의 시집은 본인이 직접 발간하지 못하고 그의 사후 동료나 후배들에 의해 간행되었다. 그의 초간 시집은 하숙집 친구로 함께 지냈던 정병욱이 자필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발간하였고 초간 시집에는 그의 친구 시인인 유령이 주모 씨를 선사하였다. 15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여 첫 작품으로 를 썼다. 발표 작품으로는 만주의 연길에서 발간된 가톨릭 소년지에 실린 동시 등이 있다. 연희 전문학교에 다닐 때에는 조선일보에 발표한 산문 교지문우지에 게재된 이 있다. 그리고 그의 유작인 가사 후에 경향신문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그의 절정기에 쓰여진 작품들이 1941년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발간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의 자필 유작 산부와 다른 작품들을 모아 친구 정병욱과 동생 윤일주에 의해 사후에 그의 뜻대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정음사에서 출간되었다. 그의 짧은 생에 쓰인 시는 어린 청소년기의 시와 성년이 된 후의 후기 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쓴 시는 암울한 분위기를 담고 있으면서 대체로 유년기적 평화를 지향하는 현실 분위기의 시가 많다. 등이 이에 속한다. 후기인 연희 전문학교 시절에 쓴 시는 성인으로서 자아성찰의 철학적 감각이 강하고 한편 일제강점기의 민족의 암울한 역사성을 담은 깊이 있는 시가 대종을 이룬다. 등이 대표적인 그의 후기 작품이다. 그의 시비가 연세대학교 교정에 세워졌다.